Q. 지우의 엉덩이 아프지 않나요? 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게요 이것만으로도 엉덩이가 아프긴 한데 채연이랑 지우 잘 지내고 있지? 네 민트방 맞아요 비율이 좋지 둘 다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체력이 좀 없고 좀 뻣뻣하고 해보자고 이렇게 잡고 그럼 시작할게요 네 그렇지 좌우로 왔다 갔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다리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우와 어제 너무 어제 너무 힘들었어? 네 어제 하고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? 네 그럼 지금 풀자 골반 맞춰서 자 그대로 발목 먼저 포인했다가 그렇지 엔플렉스 했다가 다시 포인 엔플렉스 자 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볼까? 동그라미 해서 플렉스 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려가 손빡지 끼고 그렇지 오케이 후 자 내쉬면서 발목 더 당기고 동그랗게 올라오세요 자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들지 말고 호흡 조금 더 앞으로 어 자 고개 뜯어 호흡 내쉬고 둘 두 다리 붙이고 오케이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잘했어요 올라오고 다리 찢는 거 안 한다고 했지? 어 끝나 공을 하나씩 갖고 와볼까? 네 응 펼쳐놓고 어깨 내리고 그렇지 호흡 호흡 뱉고 자 그대로 오 편안하다 어? 어 아 정말 유치원생들 같네 자 오리 군대기 하고 자 내쉬면서 그대로 어 그렇지 조금 더 넷 호흡 호흡 들어주세요 어 다시 공이 가시마 자 내쉬면서 둘 호흡 엉덩이 조여서 올라가 어 허리 꺾이면 안 되고 어 자 엉덩이 움직이지 않게 어 자 자 자 잠깐만 야 너 빨리 좀 늘어봐 이게 왜 빠지는 거지 혜린이 보고싶다 혜린이 자 자 둘 호흡 올려 허리 꺾이지 않게 여기 잡아주고 오케이 다시 내리고 마지막 셋 호흡 호흡 닫고 그렇지 키 키우고 시선 멀리 오케이 호흡 마지막 한 번 더 호흡 호흡 뒤로 내려오세요 버틸 거예요 쭉 10번 찍을 거야 위로 10번 위로 그냥 10번 찍어 천천히 다운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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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른쪽에다가 공도 바꾸고 자 그럼 오른쪽에다가 아니 반대손 왼손에다 대고 그렇지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지휘야 앞으로 공을 어깨 쪽으로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그렇지 오케이 올라오고 어깨 내리고 목 더 길게 그렇지 채연이 오른쪽 무릎 더 구부려서 체중 앞으로 보내고 왼쪽 다리 더 길게 그렇지 자 오른쪽 내쉬면서 호흡 후 쭉 자 스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여덟 후 자 우리 내일 또 봐 얘들아 그치 둘이 같이 뭐 배웠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둘이 주체에서 막 필라테스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근데 잘하잖아 그랬지 그래서 둘이 해서 막 복부 운동 헌드레드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